으 아 엄마가 홀이싱을 못하게 한 거 그 사실이야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게 사실이라는 거지 사실이란 뭐 얼른 올라가자 어디 가 올라가자 니까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다온이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얘 내 애 가진 내 와이프야 고맙다고 저를 못해줄 방자 왜 애를 쫓아내지 못해 안다니냐고 오빠 왜 이래 이러지마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할머니도 계신데 너 지금 버리자 버리십시 어디서 언성을 높여 엄마가 아무리 막아도 나 내일 얘랑 혼인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우릴 헤어지게 만들 생각하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버려 나하고 다온이 우리 절대 안 헤어져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너희들 혼인신고 여지가 안 한 거야 그리고 애미가 너희들을 헤어지게 만들 생각이라니 어 아니에요 어머니 다온이가 지금 말을 잘못 전해서 석현이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잠깐 흥분한 것 뿐이에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제발 올라가자 할머니 죄송해요 내가 다온이 만나기 전 사고 뭉치로 돌아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우리 좀 그냥 놔두란 말이야 좀 아니 대체 이 집안 꼬리 이게 뭐야 지자식 하나를 품어 앉질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냐 아 아 아 아